일단 굉장히 많이 설레이고 저희도 그래서 오늘이 분위기가 어떨까 사실 오늘 제 CJ 공연 있었잖아요? 어 나도 그거 보고 싶은데 타임 테이블을 약간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우리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어요 아무튼 출연진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있나요? 뒤에 이 층도 괜찮아요? 네 이제 뭐 다음에 할 곡은 잠깐 조용한 곡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버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곡은 그냥 원곡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 노래들은 사실 약간 버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원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원곡의 장소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날 선의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슬슬히 춤추는 잠나가 위에도 밤을 스치는 어른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네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지금도 난 너를 남겨줘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의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가 같겠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아 tan 아 아 네 아멘 그대의 동그라리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대는 지웠을텐데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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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죠